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를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 입니다 지난 시간에 20대 때 팽팽한 달걀형 얼굴이 40대가 되면서 다크서클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60대가 되게 되면 눈도 작아지고 얼굴도 울퉁불퉁 각져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 진료 오신 분의 경우 얼굴에 딱히 주름이 있다거나 볼살 처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살이 많이 빠지면서 얼굴이 늘어져 보인다고 오셨습니다 반면 이렇게 볼살 늘어짐으로 인하여 팔자주름 마리오네트 주름이 있는 경우엔 아 주름을 당기면 젊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 판단을 아주 쉽게 하겠습니다만 어디 주름을 당겨야 얼굴이 젊고 예뻐질지 애매한 이러한 얼굴형에게서는 이렇게 눈 사이 거리가 좁은 얼굴에서는 얼굴이 빨리 길어져 보인다거나 중안부 함몰이 있는 경우에는 팔자 꺼짐이 빨리 발생한다거나 하는 각자 개인적인 특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왼쪽에 20대 중간에 40대 그리고 오른쪽에 60대 얼굴에서 보게 되면 주름의 발상도 눈에 뜨이지만 눈에서부터 입 사이 간격이 늙으면서 벌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눈알은 눈 주위의 그 안노아골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겠지만 입술이 나이가 들면서 눈에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눈 아래부터 입까지의 얼굴은 중안부라고 하는데 왼쪽과 같이 원래 중안부가 길지 않았던 사람도 오른쪽과 같이 코가 길어지고 인중이 길어지면서 중안부 긴 얼굴이 되어 나이 들어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원래 얼굴 외곽선이 길쭉한 사람들의 경우 처진 살이 없다고 하더라도 얼굴 비율로 인해 늘어져 보이게 됩니다 콧볼의 가로폭이 늘어나고 입술 가로 길이가 늘어나게 되면 비율상 중안부가 조금이라도 짧아져 보이게 되는데 이는 중안부 긴 얼굴에서 콧볼 축소 수술은 득보다 실이 많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중안부 길이는 코 길이 더하기 인중 길이이므로 중안부 축소를 위해서는 코 길이 축소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코끝이 들리면서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고 인중이 길어져 원숭이 입매와 같이 되므로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서 콧구멍을 감추어 주고 인중축소 수술을 하여서 인중을 줄여주게 되면 팔자주름 입가주름은 비록 보이지만 두 눈과 입을 잇는 삼각형의 얼굴 비율이 젊어진 여성스럽고 큐트한 얼굴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여 드리자면 40대 때보다 길어진 중안부는 코 길이 플러스 인중 길이이므로 코 길이를 단축하기 위해 코끝을 올리고 그러면 콧구멍이 정면에서 드러나게 되므로 콧날개 올리기를 하여 콧구멍을 감추고 콧날개 올리기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 길어진 인중을 축소하게 되면 코끝의 위치와 입술의 위치가 눈에 가깝게 다가서게 됩니다 이때 지고지방인식으로 입꼬리를 상승하게 상승할 수 있도록 잘 맞춰주고 마리오네트 지방인식으로 불독살을 받쳐주게 되면 안면거상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꼬리가 바깥쪽으로 펼쳐지면서 볼처짐이 완화되어 보이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얼굴에 처진 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얼굴형 때문에 얼굴이 늘어져 보이는 케이스에 대해서 여러 얼굴 비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눈의 안구는 비교적 고정된 위치인 반면 코끝과 입술의 위치는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감으로써 얼굴 비율이 노안형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는 중안부가 원래 길지 않았던 얼굴에서도 중안부가 길어지면서 노안형으로 되지만 중안부 긴 얼굴에서는 더욱더 나이 들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얼굴에 그 동안 성형술은 뭐 이마를 당기는 이마거상술이나 안면거상술이 아닌 중안면 단축술로 효과 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